안녕하세요. 병의원 세금 5분 특강 이은지 세무사입니다. 오늘 저희가 홍원장 절세박사대다라는 주제로 병의원 세금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20가지 토픽을 선정을 해서 5분 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첫 번째 토픽은 어떤 유형의 개원이 나에게 유리할까라는 주제인데요. 병원을 개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업자를 내야 될지 고민스러우실 거예요.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병원을 나 혼자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친구와 같이 동업을 할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우선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. 그렇게 이제 선택이 첫 번째로 되고 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은 병원을 이미 기존에 있는 그 병원을 우리가 인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인테리어부터 기기 장비까지 싹 다 우리 돈으로 병원을 이제 다시 이렇게 개원 준비를 하던지 아니면 이제 지금 네트워크 병원 체제인 그 지점 형태로 개원을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. 자 단독 개원과 공동 개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장단점을 따져보고 나한테 잘 맞는 그 개원의 유형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. 단독 개원의 장점은 혼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빨라요. 그리고 손익 분배에 문제가 없고 연대책이 문제도 없습니다. 하지만 단점이 혼자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초기에 그 투입되는 자본도 다 내 돈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이익이 나중에 많이 나게 되면은 혼자서 그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소득세율이 높아지겠죠. 그리고 또 혼자서 이제 진료를 할 수가 없어 손이 딸려서 그러면은 이제 또 봉직의 페이 닥터 선생님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그 또 페이 닥터 선생님이 또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그 높은 인건비 지출이 또 발생이 되겠죠.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서 단독으로 책임을 지다 보니까 단독 개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단점을 좀 잘 따져보시고 본인한테 이제 잘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세요. 공동 개원은 이제 단독 개원과 다 반대겠죠. 장단점이. 그래서 공동 개원의 장점은 이제 뭐 나눠서 이렇게 초기에 이제 출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초기 출자 그 초기에 이제 출자 자본 부담이 좀 줄어들 거예요. 그래서 지분 비용만큼만 내가 자본을 조달을 하면 되고 또 이익을 또 나눠 가지다 보니까 소득세가 또 분산되는 효과가 있죠. 그리고 단점으로는 우리가 이제 같이 해서 이익을 냈는데 나중에 이 손익 분배를 할 때 너는 일을 더 많이 했고 나는 너는 일을 적게 했고 나는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우리 둘 다 반반씩 나누냐 이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연대 책임의 문제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진료 과정에서 병원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연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 공동 개원은 동업계약서를 꼭 잘 써 놓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동업계약서를 이제 잘 써 놓으실 자신이 없으면 공동 개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 기존 병원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기존의 병원을 인수할 때의 장점은 이제 기존 병원의 그 인적 설비, 문적 설비, 인지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싹 다 가져오는 거니까 그 뭐 우리가 이제 별 노력 없이 일단은 다 시간을 좀 이제 줄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권리금을 지급해야 돼요. 영업권이라는 게 이제 권리금인데 이제 권리금을 주고 내가 그 병원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의료 가실 문제에 대한 이제 손해비상 책임 문제를 좀 정확히 맺고 가셔야 되고요. 왜냐하면은 전에 이제 그 병원을 운영하셨던 분이 환자를 진료를 하고 나가셨을 때 그 의료 가실 문제가 생기면은 또 그 인수하신 분이 이제 또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인수한 병원이 좋지 않은 이미지였을 경우에는 이미지 개선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존 병원을 인수할 때 항상 조심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권리금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합리적인 가액을 잘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산이랑 이제 우리가 부채를 어떻게 승계를 할 것인지 뭐 고용은 직원들은 다 승계를 할 것인지 뭐 우리가 인테리어 미인수 시 철거비용 문제라든지 뭐 권리금은 또 이제 우리가 권리금 지불을 할 때 또 상대방 원장에게 또 기타 소득으로 또 원천징수해서 지불을 해야 되니까 협의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네트워크 병원 체제를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은 뭐 MSO라는 이제 병원 경영 지원 회사로 이제 설립이 되는데 현재로는 그냥 이 MSO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의 그 지점 형태로 상호만 같이 쓰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 상호만 같이 이제 빌려 쓰는 그런 병원 체제로 가고 싶다고 하시면은 상호 같이 쓰시고 대신에 사업자 등록은 또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하시던지 공동으로 하시던지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. 네 이상 이은지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